아, 이거 보세요. 제대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잖아요. 아, 고기 좋지 않습니까? 불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은 얕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워지면 제가 커링해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굽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는 판이에요.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프레스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도 아직 처음 해보는 거라. 아, 이렇게 쓰여야 하면 소리가 들려야 돼요. 자, 몇 시간 빠지면 안 되죠? 네, 네. 뜨거운 판이나 불에다가 확 고기를 구워야지 고기 맛이 딱 살아 있어요. 고기도 부드러운 데서. 아, 오늘 너무 달궈졌는데요. 아, 오늘 너무 달궈졌는데요. 아, 진짜 고기 너무 맛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제대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잖아요. 이제 색깔 노릇노릇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다 먹으면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발음이 잘 안되네. 이렇게 부으면서 따뜻하게 먹으면서 할 수가 있네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너무 맛있어. 제대로 이어. 아, 뜨거워. 아, 너무 맛있어. nezz 아, 뜨거워. 쓰셧갈why 더 까불 Então, 녹 lang. 무 improvements weil erobah wasome caern,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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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마찬가지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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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맥주도 시험하게 마시고 아주 기분 좋은 저녁을 먹었네요. 여러분도 맛있는 고기든 뭐든 간에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